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오늘은 조종자 B형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요. 쭉 보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되게 꽂히더라고요. 무인 헬리콥터는 농업용으로서 농합살포에 적합하지 않다. 무인 헬리콥터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멀티콥터가 유행을 했어요. 그 전에는 헬리콥터로 농약살포했습니다. 변경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요. 보관하는 사무실 이전은 변경신고 안 해도 된다. 보관장소 바뀌는 것도 변경신고 대상이죠. 그래서 정답 3번. 변경신고와 말소신고기간 30일, 15일 이런 거는 틀리시면 안됩니다. 안전성 인증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 무인비행선이 있죠. 근데 최대 이륙 중량 가지고 지금 말을 해놨죠. 무인비행선의 무게 기준은 자체 중량입니다. 그냥 그 무인비행선 자체 무게. 그래서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음주비행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0.09면 효력정지 180일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사항 중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요. 강의실 또는 사무실 1개 이상도 있죠. 전문교육기관은 강의실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둘 다 있어야 됩니다. 비행계획 승인 담당기관이 부산지방항공청이 아닌 곳은 전라북도는 서울이죠. 그래서 바로 골라낼 수 있습니다. 공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네요. 통제공역은 교통안전을 위해서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이다. 바로 정답 나왔네요. 정답은 1번. 9번. 다음 중 기체 사고를 일으킨 후 보고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 이번에 보면 사고 후조치 사항이 있죠. 사고 후조치 사항은 보고하는 거 아닙니다. 사고가 났었을 때 누가 다쳤고 그 위에 창고가 될 사항들은 말해주고 어디서 몇 시쯤에 다쳤는지 그리고 기체 번호나 종류 같은 건 보이는지는 신고해줘야 되는데 후조치는 119 오신 분들한테 하시면 되겠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정치 사고가 아닌 거 물어봤는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정치 사고라는 것은 이륙부터 착륙하는 순간 사이에 난 사고를 말합니다. 4번 보시면 비행천이죠. 바로 정답 고르실 수 있어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보 의무자가 통보해야 하는 기간 사고가 났으면 지체 없이 바로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처벌 기준이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안전한 비행 사고 대비 장비 장착 위반인데 3차 100만원 조종자 순수사항 위반해 2차 150 특별 비행 승인 없이 야간 비행했는데 1차 100만원 신고 번호 허위 표시 3차 100만원 정답은 2번이네요.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기준이 잘못된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비행 승인은 비행 승인을 안 받고 비행 제한 공격에서 비행했다. 200만원이죠. 200만 그래서 틀린 거 3번이고요. 14번 멀티콥터 형식에 따른 명칭으로 오른 것은 프로펠러가 6개인 멀티콥터와 헥사콥터 바로 나왔죠. 정답 1번 멀티콥터에 주요 사용되는 배터리로 옳지 않은 거 알카라인은 그냥 건전지예요. 드론에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16번 유체의 특성으로 오른 것은 물어봤는데 마찰은 물체 사이에 접촉된 부분에 존재하며 날개 표면 또한 다른 물체와 같이 표면이 거칠어서 공기의 흐름에 저항을 초래한다. 마찰의 특징 그대로 여기는 적혀져 있어요. 교재 102페이지 103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정답은 옳은 거니까 3번 대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기압은 위치에 따라 변화하며 온도에 따른 변화는 생기지 않는다. 온도도 변화를 줍니다. 온도도 변화를 줘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공역과 항공정보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위험구역이란 항시 특별한 주의경계 식별이 필요한 공역을 말한다. 위험구역은요. 이런 단어가 필요해요. 항공기 그리고 지상 시설물에 대해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그게 위험구역이에요. 정답은 2번. 1 뉴티컬 마일은 1.852km죠. 고시보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요. 너무 쉽죠. 이런 거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송수신장치 설명이다. 틀린 것은 고르세요. 송수신장치 내 용도와 채널은 한 가지 방법으로 고정되어 있다. 용도와 채널이 한 가지 방법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드론 양쪽에서 날리면 혼선이 빚어지겠죠. 무조건 틀렸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해요. 비상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복귀 버튼을 사용할 경우 복귀 버튼을 누르면 작동했던 곳으로 돌아오는데 회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 유무는 확인할 필요가 있죠. 장애물은 당연히 확인해줘야 됩니다. 정답은 1번. 자 23번. 비행 전 안전성 점검에서 세부 내용들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요. 이런 문제를 볼 때마다 이 스로틀이라는 단어를 먼저 찾습니다. 스로틀 조작을 한다는 건 비행 후, 그러니까 이륙 후 점검이거든요. 그런데 비행 전 점검 물어봤잖아요. 잘못된 것은 3번. 페일세이프 기능의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고르세요. 페일세이프 기능은 채널의 변이 값을 입력해두고 혼선에 의한 노 컨트롤, 배터리 이상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페일세이프 설정 값으로 초기화되도록 하는 기능이다. 페일세이프의 기능 설명 그대로 적혀져 있죠. 정답은 1번. 자, 25번. 토크에 대한 반작용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는 오른쪽으로 반작용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생길 거고요. 왼쪽으로 회전하면 프로펠러가 그러면 기체는 오른쪽으로 힘이 생기겠죠. 정답은 4번. 바람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불균형인데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으면 적도 부분은 거의 다이렉트로 90도로 태양 에너지를 받지만 극지방으로 갈수록 거의 흘러가버리죠. 태양 에너지가. 그래서 위쪽은 좀 추워요. 아래쪽도 좀 춥고요. 그래서 남극 북극이 있죠. 그리고 적도 부분은 따뜻하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다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바람이 일으켜지는 겁니다. 바람은 온도 변화에 따라서도 움직이기 때문에 주간에 산사면이 햇빛을 받아 온도가 상승할 때 타고 올라가는 바람. 이렇게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고 여기 정상이 있으면 산사면을 따라서 올라가는 바람. 곡풍이죠. 정답은 1번. 대한민국 부근에 위치한 영향 중에 해당하지 않는 기단. 남태평양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북태평양 기단이 영향을 끼치겠죠. 자 29번. 대륙성 열대이며 봄, 가을에 생긴다. 봄, 가을하고 대륙성 열대 보자마자 저는 양쯔강 기단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조약돌을 배열해 놓은 것 같은 구름인데 가느다란 물결 모양이다. 이거 권저군이죠. CC 구름의 종류이다. 연결 중 틀린 내용을 고르세요. 저군은 CU라고도 A형에서도 말씀드렸죠. 빈칸에 들어간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난류는 지표면에 불등균한 가열과 건물에 의해서 어떤 것의 결과로 불규칙한 변동을 초기하는 대기 흐름이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여러 규모의 것이 있지만 수초에서 수시간까지 분포한다. 지상에서는 난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지상에서는 난류가 스콜, 돌풍의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정답 1번. 빈칸에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은 무엇이 동반된 폭풍인데 무엇은 번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번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천둥일 것이고 두 개가 같이 발생한다. 그러면 천둥과 같이 발생하는 것은 뇌우겠네요. 뇌우. 뇌우는 천둥이 동반된 폭풍 현상인데 천둥은 번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맞는 말이 됐네요. 정답은 2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작빙은 무엇이냐? 맑은 거친 작빙의 결합. 보자마자 바로 혼합 작빙. 골라주면 됩니다. 설이 작빙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항공기 표면에 부착된 설이는 항공기 표면에 거칠게 하고 항력을 증가시켜서 양력을 강하게 만들지 않죠. 양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설명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엔진으로 공기가 유입되는 이거 보자마자 바로 저는 2번 유도착빙 고릅니다. 엔진 나오면 유도착빙이에요. 항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물어봤는데 6월, 8월은 여름이죠. 근데 황사는 봄에 나타나잖아요. 정답 4번. 단열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좀 많이 어려운 문제인데 뭐가 잘못된 거냐면 이 습윤 단열비회나 마지막 보면 4도에서 6도 정도의 온도가 감소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문제라서 틀리실 수는 있는데 이런 사소한 것들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평균의 수면 높이의 기압감 29.92 INHG 저기압 바람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모였다가 상승 기류가 나타나서 위에서는 발산이 되죠. 상층 대기에서는 수평 발산에 의한 공기의 유출, 방출이 일어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상승 대기에서는 모이지 않죠. 퍼지죠. 여기까지 B형이었고요. 다음에 C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